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의 가장 인기 있는 핫코너죠. 안 변해. 안 진걸 변이제. 변이제 안 진건의 안 변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한길호 감독님께서 안 진걸 소장님의 트레일마크를 방송에서 썼고 말이죠. 이걸 들었죠. 아 봤습니다. 무능 무지 거짓말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무능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변이제 대표님이랑 제가 또 안 진걸TV 우이종TV에서 방송을 하는데 인사이트TV에서. 저희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소리소리를 오마주해서. 그때 이제 변이제 대표님께 여쭤봤을 때 윤석열 의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너무 무능하고 너무 거짓말 함부로 한다. 조작을 너무 일상적으로 한다. 변이제 대표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세 번 연속. 그럼 안되죠. 안변에를 주력하시는데. 안변에 주력하는데. 그럼 안되요. 금요일날 출연하는 임세윤 교수까지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도로. 서울의 서울의 안변에 토크를 오마주하는 토크죠. 패러디는 아니고 오마주입니다. 정경영 선생님들. 좌우 중도 합작 토크에요. 좌우 중도 합작.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나포로레스. 좌우에서는 임세윤 대변인. 중도에서는 늘 온건한. 온건 중도 세력이 안진. 전번에 내가 중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는 중도입니다. 아니 요즘에 일부 온라인에서. 촛불 행동이나 안진거리고. 무슨 창당을 추진한다는. 가짜. 그것부터 좀 얘기해주세요. 뭐에요 그건 또. 아니 근데 그 베네 대표님 마무리하면. 네. 베네 대표님께서. 그렇게 진단했을 때. 아 저랑 너무 생각이 똑같다. 깜짝 놀던 기억이 나고요. 네. 궁금해하는 분들 있을 테니까. 아니. 촛불 행동이 수백 개 단체와. 수십 개 유튜브. 그다음에 수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개별 단체 아니라 대규모 연대기구인데. 네. 그 중에. 촛불 행동에 이름이 시도한. 촛불 전진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아마. 뭐 민주당과 협력하되. 민주당을 좀 더. 개혁적으로 진보적으로 견인할.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처럼. 더 개혁적으로 견인할. 진보적당이 필요하다. 입장을 냈나 봐요. 근데 그건 개별 단체. 개별 입장이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치 촛불 행동이 창당을 한다라고. 가짜뉴스가 돌더라고요. 뭐 걱정하신 분들의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면서. 그건 정말 가짜뉴스다. 절대적으로 주의하지만. 촛불 행동은 창당할 생각도 논의도. 그럴 일도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윤석열 태진을 위한 범국민적 대중기구가 무슨 창당입니까. 누구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걱정해서 해주신 말씀이니까. 걱정해서. 그렇게 받아보시면 되죠. 제가 팩트체크를 정확히 해드립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명예를 걸고 제 명예를 걸고. 뭐 개별 시민들이 뭔가를 하는 걸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촛불 집행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요. 변희열 대표님 그룹도 오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니들은 촛불 집행 왔으니까 우리 생각을 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태진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모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촛불 행동에 참여하는 수백 개 수천 명의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 좀 다양한데. 알겠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는 없다. 저도 그 얘기 듣고서 말도 안 되는. 명확하게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변희재 대표님 일주일 만에 모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 오마주에도 매주 나가세요. 그거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뭐 집회 붐 때문에. 네. 프로젝트식으로 좀 당부가 좀 찾을 텐데. 프로젝트로. 한시적으로. 영말까지 좀 집회에서 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말 안에 끌어내리려면. 우리 서울에서 서울에서 목요일 아침 하고. 주초에는 또 미디어워치. 아님TV. 의정TV. 인사이트TV. 사자가 연합해서. 좌우 중도 합작 토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시간을 늘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웃기고 있네. 그 얘기부터 좀 할까요. 변희재 대표님 진짜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근데 얘기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국정감사에서 지금 대참사. 본인들이 정권이 책임은 대참사와 관련 있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실장이 답변을 하는데. 그럼 이제 수석들은 가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실장이 답변하는 걸 잘 듣고. 막 메모해서 줘야 되거든요. 대통령 실장한테. 예를 들면 장관이 답변할 때 국장들이 딱 뒤에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장관이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계속 메모를 갖다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표현대로 나면. 둘이서 장난 농담 따먹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는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또 욕이 될까봐. 이 수석 둘이서. 농담 따먹게. 저는 마치 김은혜 수석의 해명을 보니까. 우리 대학 때 그 CC라고 썼잖아요. 캠퍼스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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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에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둘이 막 데이트하듯이. 교수가 뭐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지금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참사에 대한 국정검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국회의원한테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둘이서 완전 커플처럼 그 짓을 했다는 건데. 그게 과연 성립이 되는 얘기인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거기서 만약에 가장 모욕을 느낀 사람은 대통령 실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국회의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데. 자기를 보좌해야 될 수석들이서 데이트했다는 거잖아. 자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 실장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과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역시 바이든 난리면 공작이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그냥 명령을 시켜놨다.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그 바이든 난리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걸 그냥 조작으로 넘겼고. 거기에 국민의 30%는 난리면으로 들린다고까지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제는 7대 3 불가해서. 어떤 경우든 30%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버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이든.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공작을 했고. 말리면으로도 몰고. 심지어 그것도 아니라고 몰았는데. 좀 수면을 아래로 때려갔잖아. 특히 이태흔 대참잘을 했더니. 시민국 대참잘을 했더니. 너무 힘드시니까. 그 아이를 안 오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해에 순방 가는데 윤석열. MBC 기자는. 나 그 얘기 물어보려고. 아니. 왜냐면 이거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바이든 난리면이 바로 그거.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공작. 그러니까 난리면 공작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갔어요. 왜냐면 MBC를. MBC 기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부랴부랴. 무슨 말씀이시냐. 왜 우리. 좀 있으면. 문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참전하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해준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무례하며. 반 언론이고. 반 국민입니까. MBC 기자가 그런 소문이 들려서. 확인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왔길래. 대통령실 대협력 비서관이라는 자한테. 전화가 왔길래. 전화했더니. 방압심에. 아 이번에 탑승 못한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 일은. 있은 적이. 여러분 상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된다고. 공적인. MBC가 그래. 우리는 밀안기 타고 갈 거야. 그래 버렸어. 그 입장도 냈는데.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그 대협력 비서관자가. 여러분 이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국민의. 국민 대변에서 활동하는. 공영방송에. 기자한테. 말로도 설명도 안 해주고. 좀 이따 문자 보내줄 테니. 문자 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에. 자막 조작 사건이.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저 뭐야. 언론 자유문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난 좀 치사하고 졸렬한 것 같아. 안 들어가면 좀 나지나 도대체.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게.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문제. 네. 날리면 공장 문제가. 엄청난 사건인데. 그냥 해결 안 되고. 그냥 넘어갔던 게. 이태원 참사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바이든 날리면은. 너무나 명확한. 공장이란 말이에요. 전 공문이 다 들었는데. 날리면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렇게 나온 사건인데. 그걸 끝까지 따져묻고. 진짜 정권 내놓을래 정도까지. 밀어붙여서. 끝장을 봤어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게 이제. MBC가 타겟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태원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솔직히.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공장을 성공시켰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까짓 참사 하나 엎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안전패시키는 거는. 그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일단. 아까 저기 축제하시는 감독님이. 야당을 욕했는데. 야당이. 목숨고구 따져물어서. 끝장을 봐야 될 것들이. 지금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정권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면역상태. 네. 부정부패 거짓말의 면역상태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베네대표님. 지금 많은 애청자들께서. 베네대표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고 하니까. 이것만 하고 조금 참을게요. 베네대표님 이야기를 많이 듣자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다 알고있어요. 저는 베네대표님의 진단이 너무. 제가 요즘 베네대표님 패인해버린 건데. 저랑 생각이 똑같은데. 그것을 훨씬 더 설득력하게 표현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고마운데. 민주당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민주당.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어느 지경까지 했나. 베네대표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볼펜데이트를 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유롭게. 사적인 대학이었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놈들은. 웃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윤석열 의원권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는 노래로 풍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대참사의 사람들. 너무 슬퍼서. 막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데. 몰래 이렇게. 필답하는 것도 웃긴 태도지만. 그 내용이. 국회의원 지리. 강득구원이 따지니까. 저놈도 웃기고 자빠졌네. 쉽게 이렇게 한 겁니다. 한 거고요. 더 나아가고. 한동훈 보세요. 자. 지가 일개 장관이라고 했던 자가. 갑자기 지가 장관 내는. 일구의 장관으로. 지를 격상시켰던 자가. 세상에 그래도. 국민의 대표들이 있는. 국회 예결의 지리장에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 김어준 공장 내는.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한 것도. 과하지만. 그것까지는. 아까 김어준 총수도 방송에서. 자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 국회의원. 그것도 거의. 질의도 안 한 국회의원을. 갑자기. 걸어놓으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공찰 최고위 간무 출신인데. 항원하고. 항원. 어제 저희 출연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겁.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완전히 자네우네 사이에. 인간은. 겁을 판다는 겁내가 있는데. 이 정권 아니에요. 갑대가리를. 상실하고. 폭주하는 정권입니다. 지금 변희재 대표님이나. 아까 감독. 한 감독님이 얘기하신.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제대로 정전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안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계속 제가. 민주당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백은정 대표님하고. 제가 여기서 맨날. 소리 지르잖아요. 오후에. 이게. 아니. 지금 민주당이. 어떤 투쟁성을. 어떤 선명성을. 그다음에. 들판에 서서 정말. 울부짖고 있냐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당당하는 거. 너무너무. 그러니까. 일각의 시민들이. 창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촛불 행동 아무 상관 없지만. 그런. 그런. 신경인 것 같아요. 그분들. 추진하는 분들이. 우리 촛불 행동 아무 상관 없다고. 제발. 촛불 행동이. 주의받게. 주의받게. 뭐냐. 오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게 보이니까. 자꾸 압수색 들어가는 거야. 난 그렇게 봐요. 약하게 보이니까. 안 싸우니까.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태원의 희생자. 이 이름. 이 공개 안 하는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시 촛불 들어야겠나.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 희생자 사망자 사고. 뭐. 이 문제 이렇게 자꾸. 이거 조작인데 거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일단은. 이. 유족들이. 일단 좀 모여서. 뭐. 쉽게 얘기하면 피해보상이면 피해보상. 아니면 재발방지면 재발방지. 어느 정도 이제. 헛된 죽음으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뭔가 그래도 이거 뭐. 사회적으로 좀. 개선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필연적으로 유족들 활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정권을 이제. 뒤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보수 변절자 세력들은. 세월호 유족 문제를 가지고 해서. 네. 아마 엄청난 이제. 정권 쪽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유족들 모이면 큰일 난다. 유족 활동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차를 보면은. 위패 안 쓰고. 영정 안 쓰고. 등등. 그리고 분양소를 분리시키고. 여러 군데. 유족이 절대 못 모이게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목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유족 활동 못 하게 하고. 언론 보도도 유족 취재가 상당히 잘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유족의 실명 공개 문제도. 유족의 판단에 가장 중요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유족을 엮어서 끝내겠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네. 그 공작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 변 대표님 말씀 맞습니다. 안 소장님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 짧게. 변 대표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저도 변 대표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임세윤 소장한테 압박받았구나. 네. 임세윤 대표님께 압박받고. 또 우리 대표님들의 팬들이. 야 안진근 소장 말 좀 짧게. 네. 알겠습니다. 우린 그런 거 없었는데. 아니 삼성의료원의 다른 일로 제가 조문을 갔는데. 거기에 상주들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제 고인 모시고 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는데. 그 와중에도 잠깐 저한테 와서. 근데 원래 삼성의료원에. 그 이번에 희생자가 10여분이나 오셨었는데. 네. 갑자기 옮기더래요. 세 분만 남겨놓고. 일곱, 여덟 분을. 그래서 이제 상주들끼리 소문이 났대요. 아 여기에 유족들 많이 모이면 안 될까 봐. 분산시키려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라파엘 라시드라고. 유명한 영국의 독립 저널리스트가. 국화꽃으로 사람을 조문할 수는 없다. 기억할 수는 없다. 너무 설득이 아니더라고요. 꽃무덤요. 영종도 없고. 명패도 없고. 이 땅에 와서 사랑받았고 사랑했던 그 젊은이들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그 추억으로 그들이 국민들에게 또 세계시민들에게 남겨져야 된다. 당연히 유가족들의 동의는 구해야 되겠지만 조남으로 그의 삶의 행적으로 또 그가 사랑했던 날들에 대해서 추억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보시는 포스터에 그 돌아가신 외국인들의. 외신은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사진하고 다 냈어. 그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이제 희망적 소식은 유가족분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국가를 상대로 싸우거나 배상을 하고 싶어도 또는 정치 측에 묻고 싶어도 뭐 뭐였잖아요. 지금 천주교 정의구 의원 사대단. 그다음에 법률 지원을 하기로 한 민변 참여연대 쪽으로 유가족들 연락이 오고 계십니다. 저희 쪽에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민생경제공무소로 같은 조그만 단체. 그다음에 새로 유가족 일부에게도 연락이 온다고 도와달라고. 그럼 이제 이분들이 곧 몇 십 명이 모이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이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할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주문해도 안 됩니다. 조심스럽잖아요. 다만 그분들이 답답하고 너무 분노했던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가 다가가고 있다. 그냥 제가 뭐 이제 보수 지정이 하도 그 세월호 유조 문제 가지고 이제 하면서 경기를 일으키니까 그러는데. 아니 일단은 피해 보상은 기본이고 소소문은.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거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작을 한다. 아니 정권은 그렇다 치고 보수 시민운동가들 정말. 세월호 유족이랑 어떻게 보면 보수 지정이 몇 년간 부딪힌 건 있지만 그거는 참사 당시에 부딪힌 게 아니고 한참 뒤에 부딪혔어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끓인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시작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방해 공작에 보수운동가들이나 보수 언론이 참여하면 안 되죠. 그게. 자 저 얘기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윤석열 정부 오늘이 출범 6개월이라 그러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언론에서 뭐 어쩌고 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러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한 6년. 6년은 된 거 같아요. 하루도. 60년이. 네. 저번 날이 없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 대표님 같은 말씀. 6개월 안에 쓰러뜨렸어야 되는데 못 무너뜨린 게 아직까지 한이 맺히고.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전에 쓰러뜨렸어야 되고.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못 쓰러뜨리면 이태원 참사 같은 거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그건 우리 잘못 아니다 이거 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고.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위험한 게 거짓말인데 거짓말로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MBC한테 이제 보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MBC 보복이 들어가겠어요. 다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30%의 뭐 제가 표현할 때는 보수 계대지들. 이것만 끌고 있으면 야당은 이제 수사로 조작 수사로 잡으면 끝난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 여론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도 마찬가지인데 야당 파괴 좀 하겠다는 그 정도 수사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세 판점을 낸다고 보는 거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6개월 동안에 우리 공작대로 자랐다고 평가할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중국 영화장에 햇볕 쏟아지는 나날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광찬란적 일자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시면 되실 텐데. 지난 6개월이 저는 당선된 도부터는 8개월입니다. 시인부터는 6개월인데 정말 햇볕 쏟아지는 나날들을 기대했건만. 누가 되든지 좀 대한민국과 우리 결의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길 바랬는데 정말 지옥과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나쁜 짓을 저지르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6개월 동안 이 정권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나쁜 짓 이상한 짓 기괴한 짓에다가 걸리고 사과도 안 하고 또 다른 나쁜 짓을 더 큰 나쁜 짓으로 덮고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미리 끌어내려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정보가 들어서서 이틀은 참사도 막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빨리 못 끌어내는 게 천취의 한인데 또 다른 또 어떤 참사나 피해나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저는 이번 이틀은 참사를 계기로 정권 퇴진 운동에 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고는 아주 위험한 사고잖아요. 참사 터졌네 정권 책임을 몰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구단체에서는 그렇게 막 몰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최소한 예방하지 못한 책임만 처음에는 물을 욕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참사마저도 정치 조작을 한 거잖아요. 정치 공작을 한 거잖아요. 사고로 바꾸고 인시던트로 바꾸고. 아까 라파엘라 씨도 외신 기자가 외국에서 영미권에서 인시던트는 책임자나 가해자나 피해가 없는 그냥 본인이 그냥 우발적으로 돌아가신 그냥 진짜 단순한 사고. 인시던트도 엑시던트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어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렇게 정치 공작을 한 거잖아요. 근조를 근조를 못 쓰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지금 분대했는데 여론조사에 보면 다 75% 안팎이 대응이 매우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도를 그건 응답하는 거니까. 응답하는 통계죠. 정확한 말씀. 여론조사는 응답하는 통계예요. 근데 어제인가요? 방송 3, 4 나왔는데 MBC는 33%, KBS는 30%, SBS는 28%. 네, 디지율이 28%.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걸 보면 어떤 분은 어떻게 33%나 나와. 그러니까 디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SBS에서는 떨어진 거 같아요. 1%고 조선일보는 38% 나오고. 조선일보도 했어요? 38%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7대 3 구도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기보다는 30%는 윤석열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정권에서는. 그리고 그 30%면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뒤에 30%는 원래는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조작검사 윤석열 사용시키자고 주장했던 그게 3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련다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집단 변절 사태가 벌어져서 나는 이게 변절을 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은 분명 약한데 이게 한시적으로는 범죄 공동체가 되는구나. 자기들이 변절을 하다 보니까 이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인간인데 자기가 변절하면서 이 정권을 지지했어요. 이 정권이 무너지면 자기 변절까지 약끝장 나니까 정말 똘똘 뭉쳐버리는. 예를 들면 보수에서 가장 지지층이 탄탄했다 했던 게 박근혜 정권 때인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30% 콘크리트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콘크리트가 마지막까지 탄핵을 반대했던 30%인데 그게 싹 다 변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30%가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력해요. 범죄 공동체가 훨씬 강력한 유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캐릭터가 확실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 없는데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범죄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의 변절 범죄를 같이 그냥 공동체로 은폐를 하니까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있는 보수의 명망가들의 콘텐츠 수준이 박근혜 때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지금 윤석열을 지키자 의병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글 보면 가관이에요. 이거는 김일성 차량, 김일성 차량. 그러니까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보수 인사가 이명박, 박근혜에 그렇게 찬양한 적이 없어요. 지금 김일성 차량을 수준하니까, 윤석열 차량이.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간다. 그렇죠. 범죄 공동체라는 거예요. 베인 대표님 표현대로 극우 변절 세력이나 그다음에 강경 보수 세력의 일부가 수준이 나날이 떨어지는 게 예전에 우리가 집회할 때 진보 중도 보수가 집회를 해도 집회를 서로 공격을 안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 집회를 반다는 입장을 내기는 하죠. 근데 와서 스피커 테러를 하고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윤석열 정권으로서 그런 지경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다 못해 베인 대표님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무슨 강용석이나 이런 극우 변절 세력들은 이태훈 참사의 주범이 저랍니다. 제가 시위대를 민주당 민주당이 총동원한 시위대를 민주당 동원도 안 했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제가 삼각지로 일부러 끌고 왔고 그다음에 8시 반쯤에 다 우리 8시 23분부터 다 끝났으면 저는 심지어 행진도 못하고 또 다른 청계광장에서 무슨 민주 진보단체들 집회 갔다가 오마이티비 인터뷰를 8시 반 40분까지 해서 알리바이도 다 했는데 제가 용산서장 임재랑 밥을 먹은 것 같다라는 무슨 우혹을 올린 다음에 시위대를 데리고 와서 뒤에서 밀었답니다. 그런 세력들이라고 아 밀어 밀어? 네 저희들이 근데 이것을 그런 너무나 정말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필요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인데 국민의힘 의원도 똑같이 수준이 떨어지는 게요 송원석이라는 의원이 제가 아 유튜브를 보니 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가서 밀었다는 소문이 있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생각이 촛불집회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교육부 차관들 이번 주 토요일날 중고생들도 나오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음해하고 가짜뉴스만 그러니까 촛불집회 때문에 거의 경력이 가는 바람에 이틀 거기를 지키지 못했다 근데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채찍근인데 본인이 명쾌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촛불집회 때문에 인력 경력 배치 안 한 거 아니다 그 사람은 지가 일만의 양심이 있으니까 왜냐면 서울시인내만 가동할 수 있는 경찰이 수천 수만명이 있는데 공무원까지 하면 수십만명이 있는데 촛불집회 타당하기에는 본인이 도저히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권성동이나 정진석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아까 변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30% 내외 그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부정되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정말 비정상적인 강경한 지지층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부정으로 간다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개인으로 보면 이명박보다도 한참 질이 떨어지는 수준 이하인간인데도 이 지지의 강도는 제일 세고 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때는 탄핵 때 한자루 숫자로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탄핵무용운동하면서 30%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그 탄핵무용운동했던 사람들이 탄핵의 어떻게 보면 주범인 윤석열을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헷갈락했어요 헷갈락하면서 저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개더지라고 부르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세운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바뀌는 방법은 그분들도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유승열을 부정하면 자기 부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정면돌파 밖에 없어요 정면돌파 예를 들면 저같이 저나 최대집이나 안 돌아선 사람이 거의 0.몇%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99.몇%가 다 돌아서고 한 2명 정도만 남아있는건데 이 사람들이 보수 수령을 밀고 가서 그냥 도륙을 하면서까지 바꿔낼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도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좌우 중도 합작 토크를 변대표는 따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일단 30%는 변대표님은 크게 급여를 지어주신 건데 70대 어르신들의 지지가 50% 안팎이면서 그래서 또 최근에 일부 보수 과대표 집 때문에 그렇게 나온 층이 됐으니까 저는 한 20에서 25% 정도 콘크리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들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아직은 6개월밖에 안 됐지 않느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진보 중도 진행에서도 저희가 퇴진 운동하면 했던 이야기가 아 6개월도 안 됐는데 하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려요 자 6개월 이제 지났습니다 당선후부터는 8개월이 지났어요 오늘이 지금 11월 10일이기 때문에 6개월 하고 플러스 1일이 된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 6개월 어땠느냐 민주주의든 민생이든 평화든 경제든 외교든 국방이든 아니면 우리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가치는 어떻게 됐느냐 모든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민족의 민족주의까지도 그러면 이제는 규탄을 하고 퇴직이 나오셔야 되는데 진보 중도 아직도 망설여서 신중하면 되는 그렇게 제가 호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강한 보수 25% 안팎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니 대표님 말씀 이제 많은데 30% 될 수 있는데 여기 내에도 균형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대신은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거든요 금리가 더 오르고요 맞아요 그러면 아예 윤석열은 경제나 민생은 너무 신경을 안 쓰네 주가가 언제 오르는 거야 한육은 언제 진정되는 거야 김진태발 지금 여의도는 완전히 증권사들이 구조존족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자금난에 빠졌어요 흥국생명사태까지 결부되면서 나이가 난 거거든요 실제 지금 경제를 조금 나도 고민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다 비하율 탑니다 김진태 흥국생명사태 흥국생명사태 아무 대책이 없어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거나 대기업 친화적인 분들이 저희들 만나면 퇴진운동을 응원한다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나오진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균열이 심화될 거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계속 나쁜 방향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중도에 계시면 안진국수사장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만 덧붙이면 베네 대표님들 그룹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진보 중도에서만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6개월 정도인데 베네 대표나 최대집 전 의협회장 저분들은 일관되게 우리 정통보수인데 근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진은 좀 그 다음에 진보세력이랑 그걸 같이 하는 것은 좀 망설이던 분들이 일단 6개월이 지난 데다가 베네 대표님 그다음에 최대집 전 의협회장 분들 이분들이 정말 줄기차에 설득 얘기하니까 관심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아마 조금 새도 늘어나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그 새가 늘어나는 게 우리 보수에서 들어온 것 같지가 않고 민주당이 실망한 사람들로 이제 와서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장깨기 방식으로 누가 변절자냐 한번 붙어보자 예전에 진중권하고 제가 했듯이 사망률처럼 4명을 지목을 했어요 조갑재 정규재 젊은 친구들 김세희 그리고 윤서인이라고 만화가 있는데 아니 저쪽이 99% 우리가 1%야 자기들이 말대로 윤석열 지지가 보수에 같이 맞다 그러면 왜 저하고 토론을 겁내겠습니까? 다 도망가요 저희가 하자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요 개별 포스트들을 쳐서 도장깨기 방식으로 무너뜨리면서 일단 못 나오니까 자기도 변절한 거 알기 때문에 그걸 널리 알리는 방법을 좀 쓰려고 알겠습니다 저 얘기 좀 해보죠 안진근 소장님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정진상이라는 정진상 실장에서는 민주당에 근무한 적도 없는데 그 다 압수수센터 그리고 국회 본청을 들어갔어요 본청을 말이죠 특히 의장실이 있고 본회의장이 있고 회관이 아닙니다 회관 들어가는 것에선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 검찰이 들어갔고 막판에 그걸 또 열어준 것 같아요 국회 회장실에서 처음에는 어쩔쩔쩔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 대장동 수사가 이제는 그 누굽니까 그분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받아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대장동 세력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바뀌었어 남욱도 바뀌고 아니 뭐 검찰이 정치공작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플리바게는 했을 겁니다 좀 빨리 풀어주는 조건으로 최대한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 제목이나 뭐 심지어 추가 뜬단 말 아시죠 여러분 별건수 하나 추가 뜨는 것을 우리가 잡았는데 이거 봐줄테니 불어라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할텐데 김용 전 부원장만 안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입장 나왔잖아요 완전히 소설쓰기인데 이 검찰의 소설 쓰기 작업을 방지차게 깨트리겠다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우니까 예를들면 야당 탄압에 맞서서 그래 빨리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번에 12구 참사 특검 3특검 심지어는 이제 변희 대표님 이야기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국정농당 수사 과정에서 예를들면 안 한 짓들도 조작한 것도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싹 특검 다 싹을 다 특검을 하자 올 특검이라고 저희는 그러는데 뭐 단식을 하든지 농성을 하든지 뭐라고 안하니까 이제 이놈들이 겁내를 상실하고 간대가리가 완전히 붓는 걸 넘어가지고 밖에 튀어나와서요 자 이제 왜 정진석이 민주당에 당연히 없었죠 그걸 몰랐겠어 알면서도 민의당이 범죄자 소굴이다 그다음에 이재명이 완전히 그 사법 리스크로 가득 찬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고 검찰의 힘을 그런 걸 힘자라 했잖아요 남용하는 것을 정치검찰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다든지 너희들 벌벌 떨어라 이런 이런 지금까지 다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의 비리사건을 잡는다 했었을 때 뭐 민주화 정권 이후에 했을 때 네 이렇게 계속 밑에서부터 계속 잡아갔던 사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없을 겁니다 그냥 그 대장 정치인 잡지 밑에서부터 이게 뭐냐면 밑을 잡아서 이놈들이 구속시킨 다음에 조인트를 까던 회유를 하던 홀리바겐을 하던 계속 진술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술이 맞는지 맞는지 아무도 검증할 수도 없어요 지금 유동규하고 남욱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벌써 1년 가까이 잡혀있다 보니까 1년 만에 진술이 다 바뀌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씨알도 안 먹힌다 그랬어 그때 그리고 그거를 검찰이 낸 보도를 언론들이 보도를 몇백 개가 나오고 있으면요 국민들이 헛갈리는 거죠 헛갈리는 거죠 헛갈리는 거죠 이거 맞는 거지 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심지어 기자들이 설마 검사들이 없는 말까지 이렇게 지어낼 수 있겠냐 국가의 기관인데 이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 대한민국 검사 전체가 저런 짓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한 윤석열 한동훈 세력 자기들이 민주당 얘기할 때는 박영수 특검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이용해서 실제 조작을 하고 그걸로 성공을 해서 정권을 찬탄히 갖지 않습니까 이제 정권까지 먹으니까 더 큰 조작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겠죠 자기들 생각은 조작해서 실패한 게 없다 다 성공했다 또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참 나도 민주량 대응이라는 게 네 이미 이제 박영수 세력이라는 검사집단이 그 사단이 올 6월에 그 보직으로 발령받아서 실제 똑같은 짓을 합니다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이 대장선 수사팀이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러면 이 수사를 전면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 근데 오늘 박찬대 의원이라는 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검찰 수사에 응할 거다 딱 답을 때렸는데 응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의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해야될 문제는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 수사는 우리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다 검찰 수사 부정하고 특검 안 하면 나 들어 놓겠다고 붙여야 되는데 미리 박찬대 의원 이재명 대표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응할 거다 그러니까 야당의 상당한 세력이 이미 윤석열 전 정권하고는 내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면 국민들께서는 공권력이 수사하는 누구라도 응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공권력이 수사 권한을 존중한다는 정도의 표현이어야 되는데 수사에 응한다면 안 되죠 여러분 특검은 수사를 안 해서 생긴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사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누구나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마저도 어제 어떤 평론가도 나는 이재명이 비판적이지만 이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 수사는 거부라고 내가 특검이면 받겠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죠 대신 김건희 특검 근데 좋다 김건희 특검을 내가 옵션으로 그러지 않겠다 대장동원 특검만 하더라도 이렇게만 나가도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공정한 특검한테 받겠다라면 그렇지 국민들이 분위기가 그쪽으로 쑥스럽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김건희 수사도 공정하지 않다고 이재명 수사도 공정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나오는 거고 이재명 수사는 너무 과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정치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여론도 유리한데 이것도 7대 3이에요 그렇죠 7대 3이에요 그럼 70%의 국민이 수사를 인정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야당이 70% 지지를 없고 더군다나 의석이 적습니까 그냥 들어 놓으면 돼 하여튼 들어 놓으면서 검찰 수사를 오늘부터는 전면 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언론에게도 경고를 해줘야 돼 검찰 발보다 쓰지 마라 그렇지 피자 공표 전사 고발해 버려야 돼 지금 무심 무시하게 어제 검찰 발보다 쏘렸는데 아무 얘기가 그냥 아 아니 근데 저는 그 언론보다 하나만 지적하면요 여러분 아예 언론들은 유교수님 요즘 어떻게 김홍이 돈을 받은 걸 기정사실라 그러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있는 논란이 있는 김홍 부원장이래 뭐라고 하잖아요 대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총 내린 돈을 받은 지분이 있다고 그러죠 받은 아니 돈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아니 당사자고 비행인하고 물증도 안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 A가 B에게 B가 C에게 C가 D에게 그동안 정치자금 사건에서 본 적이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이 황당한 사건에서 김홍이 안 받았다고 그러고 물증도 없으면 그 의혹이 있는 또는 의혹이 제기된 정도로 해야 돼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게 언론의 기본이는데 김홍은 이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기 뭐야 그게 이재명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만 지금 남아있대요 한 수장님 그 우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다 보셨잖아요 그죠 룰라관데 이번에 이겼는데 저는 어제 국회본청의 압수수색을 김진표 의장이 마지막에 가서 허용했겠죠 그것도 허용해지고 그것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법원에 압수수색을 다 지금 다 발부해줘요 무조건 다 민주당의 정진상에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주신 아닙니까 김진표 의장도 서울대 법대 주신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서울대 법대 주신이에요 또 헌재 소장 누구죠 유남기 그 분도 서울대 법대 주신이에요 서울대 법대를 제가 신란하고 싶은 생각 일치하게 맞아 헌재 소장까지는 안 갔지만 이런 부분들 난 김진표 의장이 그걸 자기를 모욕하는 거야 자기가 있는 직무실에 있는 건물에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중대 범죄를 졌어? 국가 반란을 일으켰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근데 국회 본청에 압수수색까지 허용해주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방괄해 그냥 저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적으로 저는 윤석열 조건하고 내통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게 이분은 지금 머릿속에 내각제 개헌 밖에 없거든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거를 국회의장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 만나가지고 개헌하자고 졸라래고 대통령은 또 개헌하십시오라고 이래가지고 이미 한 팀이 되는 사람이 이분도 이게 김진표라고 상징되는 이른바 민주당의 범 내각제 세력이 아주 깊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저항했던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아예 이참에 이재명 대표는 내각제를 공식적으로 반대한 인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169석이라는 무심확제한 의석소를 가진 야당을 저렇게 공격을 못해요 당이 못하죠 민주당 안에 간척들이 없으면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희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저희랑 한테 입장도 달랐는데 윤석열 같은 최악의 정치검찰 세력에 또 정치공작과 조작에만 능수 누나는 세력이 분노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변희재 대표님이 민주당 의원 100명마다 낫다는 이야기까지 하시기도 했는데 뭔가 좀 민주당 안팎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민주당 안팎의 당원들 지자들 정치인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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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여기서 정치공작 정 looks 정치공작 김종 중고생들은 대학생들이 먼저 4시부터 해요. 삼각지에서 다. 왜냐하면 도심 한복판에서는 여기가 몇 십만 명이 있어야 해요. 서로 겹치고 서로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으로 제일 열심히 윤석열하고 싸우는 집회를 노동자대회는 도심에서 하고 우리는 삼각지에서 하는 겁니다.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4시에는 대학생들하고 중고생들하고 네 중고생들은 그전에 별도로 할 겁니다. 별도로 하고. 근데 촛불정진행동에서는 촛불행동. 촛불행동에서는 다섯 시. 촛불전진이 아닙니다. 촛불전진이 아닙니다. 촛불전진이 일개 단체에 그래요. 촛불행동. 연대기구. 다섯 시에. 거기 몇 개 단체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촛불행동에는 단체 유튜브 합치면 수백 개가 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개개인의 시민이 수천 명 회원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죠. 변희재 대표님은 이번 주말에 김영민 이사장하고. 저희는 원래 대구를 가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한 이 태블릿을 조금만 더 보강하죠. 왜냐하면 청담동술판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거든요. 사실이라고. 근데 약간의 허점이 있으니까 그거 물고 늘어지면서 물타기 하는 걸 봐가지고 그래서 보완하느라고 그거를 한 11월 한 말 정도로 연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구리 대구를 내려가는데 그래서 대구를 못 내려왔고 19일 날 다음 주 19일 날은 제가 원래 했던 대로 저희는 태극기 부스 차려서 이제 또 집회를 참여하셨거든요. 저거 조심하십시오. 괜히 또. 아니 이번에는 제가 안 그랬어요. 우리 강목을 다 비치하겠다. 그래서 우리 노인이라고 안 봐주니까 와서 깽판 치면 여러분. 그러니까. 11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 촛불대행진. 4시 사전에서 5시 본집회고요. 다음 주 11월 19일은 시내로 갈 겁니다. 그날은 저 충직결이에요. 그날은 지역에서 벌써 지금 지역에서 벌써 버스로 올라오는 데만 뭐 수백 대회가 벌써 하게 됐어요. 그날은 100만 진짜. 또 100만 모여야죠. 진짜 100만 모여야죠. 이번에는 이태문대참, 시민군대참사에 대한 분노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가족분들 중에도 집회 나와서 울분을 토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유가족분들도 집에 오실 것 같아요. 노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백은정 대표님하고 정대택 회장님은 지난주에 제주도. 제주도 토요일에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갔었습니다만. 아 유영아 교수님도 제주도로까지 가셨잖아요. 배 타고 갔어요. 아 배. 배로 가셨군요. 어쨌든 가신 거죠. 그럼요.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부터 우리 백은정 대표님과 정대택 회장님이 그 용산 집무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십니다. 아니 농성 중인데 단식은 말려야 되는데 하여튼 뭐 두 분 다 단식이 그거야. 배치단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운동을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 나의 이른신 넘으신 분들이 결정하신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두 시에 어디서 선포식을 하고 두 분이 이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신다는 사실 두 시에 용산 집무실 삼각적인 전쟁공원 앞에 전쟁 무슨 평화의 전쟁기념관 앞에 천막 붙이시 제가 가겠습니다. 변희 대표님은 다른 일 때문에 못 가시니까 저희가 우리 안변의 투쿨 대표에서 제가 두 시에 가서 응원의 말씀을 꼭 하겠습니다. 70이 넘으신 두 분이 가음적으로 단식은 제가 말리고 오겠습니다. 농성은 하실 수 있는데 단식은 안 하시게 70이 넘으신 두 분이 노구를 이끌고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안변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역시 우리 변희재 대표님과 안진걸 수학입니다. 안진걸 변희재 대표님이 이렇게 나와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 주셔서 우리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맞아 진짜 맞아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두 분이 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대책과 대안들을 어느 정도 세워나가야 되지 않냐. 이번 주 토요일날은 이제 노동자 대회하고 아마 민중단체에서도 아니 이제 합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합류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진보 민중시민단체들이 6개월이 안 돼서 퇴진이라는 보고가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번 11월 12일 이 노동자 민중대회를 계기로 그래요 앞으로 더 잘할 게 없거든요. 나쁜 일만 할 거거든요. 네 이제 퇴진 집회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니 죄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끼세요. 많이 쓰셔야 되니까. 복받쳐가지고 퇴진이라는 구호가 혹시 부담스러운 분들도 강력한 규탄화로 나오시면 되잖아요. 아니 부담스러운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퇴진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나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쁜 짓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오셔야죠. 그래서 연대연합에서 더 힘을 키워갈 겁니다. 네 하여튼 나라가 망해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지금 사방에서 있으시고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치가 말이죠. 변 대표님. 정당 정치만 정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광장의 정치 집적 민주주의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을 정치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정치라는 게 이제는 정당 정치라는 거 이제 국회의사 민주주의 정치인데 이것이 집적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와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함께 나가는 정치 시대로 이미 열리고 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광장의 정치를 편의하거나 광장의 정치를 무슨 이상하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이 국민들의 흐름 오늘 전혀 바라고 있지 못하는 구태 정치인이고 퇴행 정치인들이고 그만둬야 될 정치인들이다.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것이 광장의 정치와 정당의 정치가 이제는 결합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정당이라는 어떤 기득권에 안주하시면 퇴행당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11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촛불 행동 또 변희재 대표님 그리고 오늘부터 백은정 대표님과 정대택 회장님의 진무실 앞에서의 용성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변희재 대표님 대구에서 집회하면 제가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갈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서울에서 제주도 못 갔지만 베네재 대표님 김용민 목사님 네. 좌우 합작 집회 반드시 갈 거고요. 그다음에 19일 총불될 때 가급적이면 백은정 대표님 베네 대표님 김용민 목사님을 무대에 모시고 싶습니다. 거기서 찾아뵙고 이사도 올리고 저도 한 번 부르신다고 안 부르시더라고요. 유교수님까지 나중에 한 번 그렇게 4명이서 토크도 한 번 하죠. 알을 시간 없어요. 2시간 특집 토크. 임세은 변희재 앉은 걸 유용하에 안변의 안변임류 토크 안변임류 토크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클로징 좀 할게요. 클로징. 아니 저도 마무리 말씀을 드려요. 다른 게 아닐까 봐. 이번 토요일 팀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12구 대참사로 분노한 민심을 함께하기 위해서도 많이 모여주시고요. 다시 한 번 촛불행동이 창당을 한다 정당을 고민한다는 건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촛불행동에 참여하는 수백 개 단체중에 한 개 단체가 그런 고민이 있나 본데 그건 완전히 무관한 겁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끼리 촛불행동은 우리 국민 모두의 대중운동인데 어떻게 창당을 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다 하셨습니다. 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촛불이라는 거 우리가 거리라는 표현도 저는 이상한데 광장으로 나가는 거 이것은 우리 한국에 있을 새로운 민주주의를 쓰는 역사고요. 세계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역사고 이게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유용하이 뉴스 커멘터리 길게 두 시간 동안 했습니다. 안진근 소장님과 빈일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암변에 또 목요일날 모실 생각이고요. 하여튼 내일도 저희들은 오전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저희들 유용하이 뉴스 커멘터리는 질려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확실한 사실과 입장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새로운 유튜브 언론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유용하이 뉴스 커멘터리는 3개 채널에서 또 안진근 소장님이 또 나오시면 안진근 TV까지 4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 또 저널링 미디어 그리고 편의점에 미디어죠. 미디어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용하이 생활장치 TV에서도 같이 나와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아니 본인 방송은 본인이 말하면 민망하시니까 아니 아니 이거는 같이 사실상 유용하이 생활장치 사실 서울의 소리 부계정이라 말씀하십니다. 문제 생기면 글로 갑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맙고요. 또 내일 아침 8시에 저희들 탄탄한 내용을 갖고서 내일은 저희들 남태우 임세은에 상을 드립니다입니다. 누가 상을 받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칼태를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보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